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던 담임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MCA, YWCA는 최근 교회발 코로나 집단 확진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며 교회에 대해 책임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착된 북미 관계와 경직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남북 민간 교류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과 광주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는 62명으로 늘었고 대면 예배 강행을 주장하던 담임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된 감염에 광주시는 설 연휴까지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효섭 기자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가 하루 사이 30여 명이 추가되며 29일 13시 기준 모두 62명이 됐습니다. 이 중 41명이 교인이고 나머지 21명은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N차 감염자들입니다. 안디옥교회를 방문한 지역교회 교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해당 교회 교인과 지인 등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교회 간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TCS 국제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도 4명이 추가돼 모두 118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교회 목회자와 교인 일부가 TCS 국제학교 합숙 교육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해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안디옥교회 박영우 담임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목사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던 지난해 9월 예배를 못 들이게 하는 건 교회 말살 정책이라며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킨 지역교회를 향해선 목사들이 두려워서 예배당 문을 닫아 걸었다며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가 무섭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TCS 국제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광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 병원과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고 N차 감염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모여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특성상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는 현 상황이 급박하고 위중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교회에 대해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 관련 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 YWCA, 한국 YMCA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며 교회에 대해 책임감을 호소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기독교 관련 시설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교회 연합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교회 문제 상황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교회에 뿌리를 둔 단체들이 잇따라 코로나 대유행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채 영적, 정신적 위기에 봉착한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과 일상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온 소상공인들과 시민들, 공무원과 의료진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포함한 한국 교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국민들께 사죄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공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과제라면서 사회 안정과 통합,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의 이용정 총무는 모이는 교회의 예배가 감염 확산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된다면 이는 우리의 신앙이 지니는 공적 증원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된다면서 한국 교회가 감염병 예방법의 근본 취지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교회협의회와 YMCA, YWCA는 오랫동안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교회의 문제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고백한다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든든한 구루터기 하나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착된 북미 관계와 경직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민간 규류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중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4.1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3년 전 한반도인 평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에 열린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미 남북 간의 대화의 벽이 막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대북 전단을 이유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민간 교류마저 단절되는 등 경직된 남북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교계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그런 합리적 접근, 이 방식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해결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게 북한에도 훨씬 유익하다. 이걸 좀 우리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설득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북미 관계, 남북관계가 형성되리다. 남북관계가 일정도 긍정적 풀릴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북이 남총한테 요구하는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좀 나름대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재개되면 3년 전, 4년 전으로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보다 한다는 게 발전된 형태의 교류 협력이 진행이 돼 나가야 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교류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5.24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해야 하고 또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유연함, 대북 교류의 유연함을 선언하는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있는 거다. 교계 관계자들은 남북의 민간 교류가 당국 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교류가 재개되면 기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오늘날 세계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양극화의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트럼피즘은 그 대표적인 단면입니다. 런던 킹스칼리즈의 테러리즘 전문가인 피터 노이만 교수는 최근 독일 공영방송 체때프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6일에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을 미국 사회의 흐름에서 분석했습니다. 노이만 교수는 미국 사회의 외부인의 테러 외에 국내 테러가 심각한 위험이라고 진단합니다. 미국 국민 중에서 보수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100만에서 200만에 이르고 그중 무기를 동원한 중무장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만에서 2만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에 군인과 경찰 또는 퇴역 군인들이 포함돼 있고 지난번 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의원들의 동조가 연결돼 있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양극화 현상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동력을 얻은 국내 테러리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노이만 교수의 진단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거지는 심한 갈등은 경제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는 양극화의 현상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고 대중 영합적인 기술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양극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빤히 눈에 보이는 수순입니다. 최근의 후궁 막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양극화 현상에서 지속적으로 동력을 얻어온 단면입니다.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의 실종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언제부터인가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고소, 고발로서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진지한 협력과 협치가 실종되고 저급한 꼬투리 잡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문화의 지도력 상실입니다. 종교인,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지도력 몰락은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속화한 신자유주의 경제가 있음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중산층이 탄탄했던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중산층은 사회의 양극화를 막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경제 중산층 구조가 견실한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국내 테러 위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자국인에 의한 테러 위험을 지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트럼피즘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금정구 기독교연합회와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기부했습니다. 대구경북 홀리클럽과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정구 기독교연합회와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4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금기현 대표 회장 정명훈 목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금정구와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우리 동네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기부한 온누리 상품권은 금정구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대구경북 홀리클럽이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 기독약사회 이순우 장로를 신임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에 창립한 대구경북 홀리클럽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자는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를 신임 대표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왕재 신임 대표 회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인 만큼 지역교회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